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누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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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미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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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구려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구려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구려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도 말고 구려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해냄이